박수 박수 잘하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 이것을 틀려잡고 착착에 기대어 박수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 마치 돌아본대 기적소리 울음소리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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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무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맘을 내줘요 함께 자리 뛰어넘게 떠나가는데 알싸 앙세 알싸 앙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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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 두 가슴 불려잡고 찬찬히 기대어 밤에서 내리는 창밖을 보면 아쉬움은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소리 울음소리 나를 나를 너를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믿고 말을 해줘요 밤에 잠이 미련없이 떠나가는데 다시 오면 안 믿고 말을 해줘요 밤에 잠이 미련없이 떠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신빈이 인터뷰 좀 하자 아아이 너무 이쁘네 안 된다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